어, 화질은 좀 나아진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 예. 오늘 조금 늦게 켠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저희 그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강에 가가지고 아직 개업을 안했는데 거기서 저녁 먹고 넘어오는 길이에요. 화질... 어,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흐흐흐흐 어... 간만에 이게 어... 발음이 좋네요. 예, 원래 이... 어떻게 하면은... 아, 별로예요. 예전처럼 한죠. 뭐, 예, 예, 예. 어, 옆에 까맣게 잘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적응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좀 적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한 며칠 보시면 아마 적응되지 않을까? 어... 10번, 10번. 어, 지노기77님. 어... 아, 예. 어, 보이즈17님 반갑습니다. 예. 자,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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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님 반갑습니다. 오늘 리꾼님 반갑습니다. 오늘 리꾼님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저 대구가서 또... 보이즈17님이랑 저 아이스커피 한번 예. 짠하면서 한번 무해야 되는데. 아, 오늘 지금 밖이 좀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우니깐... 아무튼 저 감기 조심하시구요. 어... 오버워치나 서든, 롤, 예. 오버워치는 한번도 안 해봤고 서든은 해봤는데 잘 못하겠고, 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계속, 어... 제가 피 다 깎아 놓은 거 막다 쳐서 그... 스틸한다고 되게 마라 하더라구요, 예. 좀 안 맞더라구요, 예. 음. 아니, 그 같은 팀이 뭐... 먹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 욕할 짓인가 그게? 어? 어? 같은 팀이 그냥 먹으면은 어, 그냥 잘 먹었다 하면 되는 거지. 어? 팀워크가 좀 너무 이기주의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예. 어? 화면은 어, 예. 약간 화질 개선을 위해서, 어?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유튜브 올리면은 뭐 거의 똑같은, 예. 어... 화면, 그, 짤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깝종우니 어, 반가워. 자, 뭐하자마니 반갑습니다. 예. 사나이초코님, 키섬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화면을 늘 캐면요, 그, 저, 뭐야. 해처리가 넙득하 이상 찐빵 찌그러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 그대로 여러분, 좀 적응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 그, 채팅은 솔직히, 그, 저, 뭐야. 어, 솔직히 게임에 약간은 좀 더 각도에, 이, 요거에 좀 약간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저의 마음이라 해야 될까. 저도 약간, 오른쪽에 채팅을 많이 넣더라구요. 근데 그 채팅은, 어차피 뭐, 어, 본방에 계신 분들은, 어, 그렇게 알아서 소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그보다 조금, 제 영상에 조금 집중을 하게끔,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예. 화질이 조금 좋아졌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대로, 예. 진행하도록 하구요. 이바가, 어. 반가워. 이만스턴이 반갑습니다. 아, 예. 밥 잘못 왔습니다. 저희 그, 사춘 누나가 또, 음식 솜씨가 또, 장난 아니거든요. 예. 대한설바라님, 벌써 또, 10개. 어, 감사드립니다. 아, 약간 좀 모이기 힘든, 우리 저, 친척들, 가족들 모여가지고, 또, 어, 식사를 하니까, 되게 또 뭔가, 예. 뭔가, 기분이 좋더라구요. 조카도 또, 오고 해가지고. 아, 헬멧토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족, 외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예. 아, 네. 화면 좀 바꿨습니다. 예. 내일은 방송, 예. 내일은 일단 방송이 없구요.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약속이 하나 있어가지고, 방송을 켜게 되면, 조금 늦게 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단 크리스마스 일정이 끝나면, 이제, 방송을 좀 확실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반 자카파, 저, 예. 코스트 보러 갑니다. 진짜 노래 잘한답니다. 예. 어반 자카파. 어반 자카파. 어, 케빈. 어, 반가워. 파도사랑님. 어, 예. 어, 어, 예. 어, 예. 어, 국립어 갑습니다. 한 번에 넣는 거는, 일단, 맨 처음에, 열두마리를 넣고, 쉬프트로, 세마리를 빼고, 두번째가스, 세마리 빼고, 세번째가스, 세마리 빼고, 네번째가스 하시면은, 세마리씩 나뉘어서, 이제 빠, 예. 한가스씩 들어갈때마다, 세마리씩 빠집니다. 예. 예. 어, 이거는 그냥 질럿으로, 좀 접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세마리있고가. 어, 앞선에 있는 건, 칠럿으로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그 뭐야, 칠럿을 주로, 빼버렸네. 어, 인화우, 17님 반갑습니다. YK민, 0646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게임을, 집중할때는, 여러분들, 저 뭐야, 채팅을 조금, 놓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인사를 안 받아줘서, 아우, 제 인사는 쌩까시네요. 뭐 이런,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눈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눈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눈이 3개였으면, 그까지 이길 수 있는데, 눈이 2개밖에 안 되가지고요. 예. 여러분,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에 По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 아 아 고맙습니다 까또이 비서 아 반가워 영주형님 반갑습니다 또하도 어이 와 마린 관절 안죽아 아 야아 스탱가 많이 쌓여버렸네 와 이거 첫판부터 이거 좀.. 예 많이 나낭을 겪겠.. 겪겠는데요 이거 드랍이 답이다 근데 아! 아아.. 아아.. 해시 있는게 있군요 진짜 아 좀 조용하더라 뭔가 미데라 미데라 꿈이 털리심 아아아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초판부터 뭐야 이거 어 근데 상대 잘하네 얄미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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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루 아 마무리 하는 일가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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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질문을 했는데 무릎을 하면 어떡하나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너다 기대해봐 어 안녕하십니까 어라 어라 얼씨구절씨구 어라 안녕하세요 어딜 겨워 들어오나요 어라 니탈밭쩌 아 정말 야밉다 아 아 저렴게 밉상일수가있지 밉상 요매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ia 서랍 어 아 네! 아멘 ...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살려 줄.... często 고토 해야울나은... 하지마 만타 하지마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아 차 맞을 소리님 그 있습니다 제가 게임한다고 좀 바빠가지고 게임한다고 좀 바빠가지고 제가 바빠가지고 지상이로 확 그냥 지상이로 어딨노 아 잡사할라 에게 어 뭐야 그 게임이 지상이로 어딨노 확 다 파악이야 에게 에게 탁 탁 탁 탁 탁 하여간 그딴건 없어 쭉 어 동맹해주면서 풀고 쭉 동맹해주면서 쭉 들어가서 풀기 버티 아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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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밥 먹고 왔습니다 예 어 저 가족 외식 날이라서 이거 뭐지니 별풍선 5개 왔습니다 CJM2952니 반갑습니다 어 DHKJ짱 뭐야 양님 반갑습니다 거의 다 게임을 가지고 온 것 같아 배슬도시 배슬도시 E1D님 반갑습니다 이스바스 되는 방송을 좀 늦게 켤 것 같아 이스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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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축하 축하 요매였나 찢어져 축하 축하 요매였나 긁어치이네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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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 Keep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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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럴 하나는 남겨두겠습니다 아스라발발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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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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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앗 아아악 아니 다소시 때문에 우리가 졌네 당연하지 레벨로의 차이가 있는데 레벨로의 차이가 있는데 당연한거 아니야? 레벨로의 차이가 있는데 당연한게 아닌가? 레벨로의 차이가 있는데 실수가 없다 아 적응하세요 어 좀 이 화면에 적응하세요 여러분들 이 화면에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응 요매였네 뚱뚱뚱뚱뚱 배슬이 어디있니? 그럼 배슬씨 어디가셨나요? 안보이네 아니 유튜브 업로드하면 매 한가지에요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요 어차피 양념이 잘리더라고 오 와 이끈다 폭살놈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소백산 호랭이니 별풍선 15개 이거 멋지니 별풍선 5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화면을 넣게 만든다니까 잠깐만요 화면을 넣게 볼게요 어 아마 별로라고 할거야 그래서